어때? 혹시 영화 찍고 있으세요? 영화 찍고 있을까요? 사랑하세요 영화 찍고 있어요? 화를 못해서 앨범 아 근데 히히은 진짜 프로야 아니 왜 프로야 사랑하니까 그런가 그냥 그냥 고프로야 고프로야 아 좋다 아 좋다야겠다 이렇게 지금 카메라 못하는데 오늘 희연이 남자를 너무 밝히네 이거 봐 희연이 남자를 너무 밝혀 희연이가 언제였더라? 어제 남자가 면접을 보고 왔는데 아 맞다 편집을 하다가 우리 자리 원래 잘 안와 아침이랑 점심이랑 퇴근 때가 오는데 엄청 애매한 10시 반에 희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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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언제 그렇게 입맛을 빠졌어요 희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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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올만해 나는 그게 정당하잖아 희연이 남자를 좋아하는게 근데 왜 남자랑 안 사겨요? 아니랑 못이랑은 다른거야 희연이 희연이 이상형이 뭔데 이상형이 얘기하면 건져줄 수 있어요? 해줄 수 있어요? 내가 지금 바쁜 끝나고 희연이 해외 대단한 희연이 이슈 이 희연이 희연이 양자 강아지상에 희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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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아지상 강아지상 남주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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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강아지상 시현이 왜 가야지 근데 나 한 번도 안 가봤어 만약에 시현 아니 둘이 있어야 돼 좋아? 아 저 원래 진짜 이런 거 업그러웠는데 아무 사진 찍어서 아 좋죠 좋죠 시현이 자세 이런 식으로 네 시현이 어떻게 해야 돼? 장난 착마요? 말 똑같네 다시 해봐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MPK 뭐예요? 저 아유 아유 이렇게 저 품절로 가야 되죠 그러면 이제 실천으로 가? 아 실천이지 실천은 없을 거 같아 네 네 언니가 나이가 몇 살인데 질감하게 2년 전이긴 한데 잘 해볼게 믿을게 믿을게 기대네요 네 오늘이 이상형을 만날 수 있어 일단 오늘은 유튜브를 어떡해 안 하고 저 쪽은 안 왔는데 튜 뭐든 어떻게 n 여러분 누구야 좀 기다리면서 뭐 괜찮은 사람 없어요? 저는 옆에 스페인 닮은 사람 있다 아니요 아니요 어디에 어디에 여기가 좀 쳐다보면 오거든? 잘생겼어 근데 이상형이야 이상형 아 진짜 괜찮은 거 같은데? 아 잘생각 안 하세요 진짜 괜찮은 거 같은데? 괜찮은데 나이크 먹으니까 괜찮은데 말은 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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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크 케를 했잖아 아 알았어 나이크 케를 했잖아 나이크 케를 했잖아 아니 일단 일단 다 같이 아이씨x2 아 내가 사인사에 붙은 게 없어서 그래 아 이렇게 이렇게 잠깐만 들어가잖아 가자 가자 빨리 빨리 아 이벤트가 안 돼? 아 앞에 사람들한테 말 걸잖아 어? 어? 아 안돼? 아 안돼 어 아 나 가서 가잖아 아 나 가잖아 아 그 장소는 아닌데 이런 사람? 나이크 케를 했잖아 나이는 잘생겼었는데 다 좋은 사람이었어 아 진까를 어떻게 알아봐 알아봐 오늘 하루 안에 좋아 안돼 저 뒤에 교복 입은 남자 우리 사진 찍고 있거든 어디 가서? 아 근데 저 우리 펜이잖아 어쨌든 봐봐 잘해? 아지구나 아지구나 수고하잖아 안녕 내가 맘에 안는데 봤다았는데 아니 나를 봤어 그게 아니라 기록대외를 더 보고 싶어 하고 아아 사진맛지 다 왔어 아아 잘생겼어 너네네 잘생겼어 너네네 아직 감옥파? 갔네 지금 남자도 이게 먹쥐하이올 내 앞뒤가 있어가지고 알았어 기다려 봐 그럼 바르고 나 밀어 어 이거 쳐야지 아하하핰 뭐하지 어 언니들 해봐 해봐 진짜 두부 두부 두개 아 왜냐면 히어스타일이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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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생겼어 아니야 나 스타일이야 아니니까 고양이상이야 아니야 나 고양이상이야 여자 울리게 생겼다고 아니야 아니야 연애는 포기해서 포기해야돼 아니야 나 나 좋아해 아니 왜 안해줘 좋아해 좋아해 빨리 언니들 어디 가는 걸까 오늘은 앉을 수 있을까 가만히 있어봐요 왜 지나갔지 아니 왜 그냥 지나갔지 아니 그냥 지나갔다니까 아니 왜 지나가 빨리 가 다시 가 너무 진짜 얘기 중인 것 같아 아니야 빨리 가 내가 물어볼게 언니들이 성공할 수 있을까 많이 걸었어 많이 걸었어 많이 걸었어 키가 크다 근데 키 큰데? 그렇죠 뭐래요 언니가 말할게 언니들은 너무 유명해져서 돈을 따라가도 다 알아 언니 근데 나는 연애야 미안해 연애야 우리는 너무 힘들었어 안녕히 계세요 너 아까 왔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아 혹시 영업 찍어주세요? 네 저요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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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만원 어 나 생각보다 그걸 볼래? 저희 벌칙에 져가지고 왔는데요 아니 식사기 좀 조금씩 10년 전망씩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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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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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이 있는 사람 종이 있어 언니 몇 년째 사람이야? 아니 비행기 보내 볼게 종이 없어? 생일 내가 가볼까? 내가 건방냐? 아니 안돼 안돼 안돼? 언니 왜 안돼? 언니 왜 안돼? 왜 안돼? 언니 왜 그래? 언니 왜 안돼? 왜 안돼? 왜 안돼? 왜 안돼? 기다려! 언니가 안 될 거 같아 언니가 안 될 거 같아 언니 잠깐만 언니 이 금방 넘어 보인다 언니 틀렸어 안 틀렸어 야 나 더 무서웠어 왜 여기서 왜 꿇어? 야 야 오케이 우리 대찌를 달고 준다라니 여덟 명에서 세운 걸 할까요? 라고 말하니 오케이 오케이 알아봐 메스어 오케 당연하지 맘에선 돼 맞았다니 게임인데 안 되면 찍어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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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다 가 안 되면 찍어 가위바위보 미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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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한마디만 웬만하면 한시방이야 그리고 이 따라올치 할까 지옥밥이 더할까 내가 더할까 해야지 미진아 막내 미진아 내 아기 내기잖아 내기잖아 언니랑 쟤가 있어도 내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거야 가야지 가야지 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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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바로 아니 이게 아니 됐다고 유녀야 그냥 아니 안된다고 진짜 안된다고 섹시해 섹시해 진짜 안돼 섹시해 쟤 정면이 잘한다 대박 아 진짜요? 베니도 오는데 감사합니다 진짜요? 좋은데요? 네 주소 제2 자 아오니 아오니 뒤딱까지 재밌게 우후 남까봐 보라 나 좀 봐 나 좀 봐 나 좀 봐 나 좀 봐 나 좀 봐 어디라도 따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불쌍하죠 와 쩐다 진짜 하는 거 레전드네 얘가 일별로 해서 미안해 얘 진짜 열받는다 오늘은 대신 우리끼리 놀자 네 우리끼리 놀자 우리끼리 놀자 이정도 프링앤 아 진짜 왜 아니 우영 이런 밝은 세상을 원해 나는 둘이 짠할까요? 둘이 마르고 어휴 예쁘지 이거는 있잖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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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저래 친구는 안녕 제로로 코인 노래방에 온 것을 환영해요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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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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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박 welche 아아 응 장점은 많이면서 장점은 남기고 돌아서겠지 아아아아 반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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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